2010년 제1회 젊은 작가상 수상작 이장국 작가의 현희봉 내가 얼마 전에 벤희봉 선생을 만났다 아이가 오랜만에 만난 내 친구 망기가 말했다 동대문 운동장 옆 근처에 포장마차에서였다 얼마 전에 이혼한 이야기 병석에 누워있다 타게 한 붙인 이야기 끝에 꺼낸 말이었다 말하자면 녀석을 위로하는 자리였다 가을이었고 밖에는 점점이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우산을 쓰기도 못하고 쓰지 않기도 못한 비였다 벤 목 벤희봉 선생이랑 가드나 벤희봉? 귀 누구? 극할 줄 알았다 벤희봉 선생은 배우다 나는 멀뚱이 만기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말했다 만기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말했다 만기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말했다 괄괄한 듯하면서도 녀석의 시선이 녀석의 시선이 조금 풀려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야구 경기가 진행 중이었다 롯데가 롯데와 SK의 경기 롯데와 SK의 경기 1대1 동점 7의 말 빗방울이 빗방울이 타자의 헬멧에 맺혀있는 게 클로즈업으로 보였다 빗방울은 굴러떨어질 듯 말듯 헬멧에 매달려 있었다 나도 잔을 들어 마셨다 그 휘봉 선생이 빈잔을 만지작거리며 녀석이 말했다 내 깜냥에는 말이다 딱 배우 중에 배우 아이가 그런데 들어보겄나 만기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녀석이 나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만기는 그날 술에 취해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부친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나와 혼자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자정을 넘겼기 때문에 지하철에는 인적이 드물었다고 한다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간간히 바쁘게 달려갈 뿐이었다 만기는 제법 비틀거리기까지 하며 계단을 내려갔다 입에서는 흥얼흥얼 노래가 흘러나왔을 것이다 아마도 서른 즈음에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같은 노래였겠지 그런데 계단을 다 내려오자 저 앞쪽에서 낯익은 어른이 걸어오고 계시더라는 거였다 만기는 이런데서 고향 어른을 다 만나는구나 하는 생각에 넙죽 인사를 했다 호기로운 자세였지만 목소리는 조금 풀어져 있었다 오르신 오래간만 믿어 마주오던 양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다 하지만 별다른 말 없이 만기를 지나쳐 걸어갔다 자연스러운 자세였다고 한다 그런데 몇 발짝 걷던 만기는 불현듯 뒤를 돌아보았다 술이 다 깨는 느낌이었다 자기가 방금 인사한 사람이 고향 어르신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던 것이다 변희봉 변희봉이라는 이름이 순간 만기의 내리를 스쳐갔다 연기자 변희봉 탤런트 변희봉 명배우 변희봉 나로서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어쨌든 만기의 머릿속에서는 변희봉이라는 세 글자가 금도금이라도 한 것처럼 빛났다 만기에 의하면 변희봉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시작한 것은 70년대였다 성으로 데뷔한 이후 텔레비전과 영화에 출연했으나 주로 조연을 맡았고 2000년대에 들어서야 배우로 각광을 받았다고 한다 만년에 만기한 배우였다 어떤 역을 맡더라도 그만의 캐릭터로 만들어내는 개성적인 연기가 특징이라고 만기는 설명했다 대본에 몇 개의 단어로 설정되어 있는 가상의 인물을 활활 살아있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그런 풍요로운 인간으로 만드는 몇 안 되는 배우라고 했다 차라리 개성이 너무 강한 게 문제라면 문제인 분이라고도 했다 변희봉이라는 배우가 출연했다는 영화들 중에는 내가 본 것들도 꽤 있었다 플란다스의 개나 괴물 같은 봉준호의 영화들에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이름의 배우가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네 좀 잘못 알고 있는 겁네 그런 배우가 다 있나 나는 나무젓가락으로 산 낙지를 집으며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봉준호의 영화라면 주연뿐 아니라 조연 배우들 이름까지 을퍼될 수 있는 나로서는 당연한 반응이었다 만기는 변희봉이라는 사람이 플란다스의 개에서 경비원 역을 한 배우라고 했지만 그 역을 한 사람은 분명 장항선이었다 또 괴물에서 송강호의 아버지 역으로 나온 배우 역시 만기가 말한 변 모라는 배우가 아니라 김인문이었다 희극과 비극을 절묘하게 뒤섞은 김인문의 연기가 탁월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영화라면 나도 제법 보는 축에 속한다 고등학교 때 연극반 활동까지 해봤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두어 번씩 자정 무렵까지 DVD를 돌려놓고 푸르스름한 화면을 흘러가는 다른 인생들을 관람하는 건 내 유일한 낙이었다 브라운관 속의 가짜 인생들은 진짜 인생들보다 더 진짜 같았으니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웃음이 있는 시네마 천국을 뺀다면 나 같은 평범한 회사원의 인생이란 최소한 30% 정도는 빈곤해지지 않겠는가 하지만 만기는 확신에 찬 내 말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만기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다시 계단을 뛰어올라갔다고 한다 변이봉 선생 만기는 매번 선생이라는 호칭을 잊지 않았다 변이봉 선생을 만났는데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단을 올라가 보니 선생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내가 베니봉 선생 같은 유명 인사를 본 건 그게 처음인기라 그런 유명한 배우를 바로 앞에서 만났다고 생각해 봐라 아무려나 만기는 사인을 받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가로등 불빛이 텅빈 거리를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만기는 밤하늘을 쳐다보았다 가로등을 배경으로 빗방울이 그림처럼 흩어지고 그 너머에 밤구름들이 희끄무레하게 떠있었다 만기는 그런 풍경 속에서 잠옷 가난하고 고독한 연극배우의 자세로 오래 서 있었다 정말이지 만기가 갑자기 연극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나를 포함한 고향 친구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네 소설 쓰나 네 진짜로 연극하는 기제 인생을 바꾼 인기 소설같이 멋있어 보이나 그 바닥에서는 땅 짓고 헤연만 치면 되는 줄 아나 우리들의 속사포 같은 비아냥에 만기는 침묵으로 대응했다 고등학교 시절 연극반에서 회장까지 맡았던 적이 있다지만 만기에게 재능이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였다 아마 만기 자신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결국 누군가 핵심을 찔렀다 니는 사투리도 사투리지만 배우를 하기에는 재능이 안 된다 재능이 그러다가 잠옷 훈계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곤 했다 너 그 아버지 편찮으시제 일이나 잘해라 벌써 1년째 병석에 누워있는 만기의 부친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만기의 부친은 우리 친구들의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이기도 했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지 않았다 뇌신경세포에 문제가 생겨 움직임이 무뎌지다가 결국 온몸의 신경과 근육들이 굳어가는 병이었다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비까지 지고 있다고 했다 그때까지 만기는 소규모 건설업체의 말단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하청을 얻어서 주로 다세대 주택가 빌라의 백안공사를 맡아 하는 회사였다 집이라 가는 길은 수많은 선과 간들로 얽히고 설켜 안 있나 번드르르한 벽을 뜯어내고 보면 거기가 진경인기라 네 몸도 피부를 뜯어내고 보면 녹화틀기다 만기는 그렇게 말하다가 입을 다물곤 했다 아마 혈관이며 신경줄이 정상이 아닌 부친이 생각났기 때문일 그런 녀석이 대학로에서 연극을 한편 관람한 후 갑자기 사표를 제출했다는 것은 농담 아니면 거의 자포자기에 가까웠다 회사에서 고문관 취급을 받는 데다 막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고는 해도 그럴 계제는 아니었다 게다가 뭔가 놀라운 작품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면 모르겠다 녀석이 본 연극은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 공연하던 바로 그 작품 인형의 집이었다 어쩐지 우리는 붕괴했다 부친은 병석에 누워있고 아내는 떠나고 인생 자체가 그렇게 찌들대로 찌든 통속 드라마 같은 주제에 고등학교 때 공연했던 19세기 연극을 보고 배우가 되겠다니 모두들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었다 만기가 연극을 하겠다며 대학로에 드나든지 벌써 반년이 지나고 있었다 당연하게도 단역으로 두어 번 출연한 것이 이력의 전부였다 그것도 대사가 없는 역이었다 처음 맡은 것은 주인공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독백을 하는 동안 그의 뒤를 걸어다니는 행인력이었다 하지만 스텝이 엉켜서 비틀거리는 바람에 관객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은 후 다른 배우로 교체되었다 이후에 만기는 나무가 되기도 하고 스티로폼 벽이 되기도 했다 대사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만기에게 위안이 되는 역할이 있긴 했다 막이 바뀌는 동안 캄캄한 무대 위에 세트를 설치하는 일이었다 소품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외우고 이동선을 계산해서 움직여야 했다 바닥에 붙여둔 야광 스티커 몇 개가 푸르스름하게 빛나는 어둠 속에서 만기는 몇 개의 소품을 바꾸어 다른 공간을 만들어냈다 말하자면 아무도 볼 수 없는 보여서는 안 되는 그런 역할이었다 만기는 묘하게도 그게 좋았다 그라고 벤유봉 선생을 본 다음 날 말이다 만기가 말을 이었다 내가 시장통회를 안 갔나?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는 건 만기의 취미라고 할 만했다 아내와 이혼한 후에는 어쩐 일인지 재래시장이 산책의 필수코스가 되었다고 했다 생선 비린내가 인생의 향기처럼 느껴진다는 말도 덧붙였다 재래시장 골목이 끝나갈 무렵 만기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예의 그 벤유봉 선생이 좌판을 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생선 좌판이었다 고등어, 삼치, 갈치를 포함한 온갖 생선들이 얼음 위에 진열되어 있었다 싱싱한 물고기들이 선생의 번뜨기는 시칼 아래에서 동강나고 도마 위는 내장과 피로 흥건했다 선생은 도마에 고무 호스를 대고 물을 뿌렸다 순간 만기의 머릿속을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다 이기이기 영화 아임은 드라마 촬영 아이가? 만기는 주위를 둘레둘레 살펴보았다 하지만 좌판 주위에는 특별하달 게 없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낀 영화감독도 없었고 번쩍이는 조명기구를 들이대거나 선생을 향해 마이크를 늘어뜨리는 스태프들도 없었다 미모의 여배우는커녕 구경꾼조차 없었다 몇몇 낯익은 할머니들이 벌건 달아이에 나물이며 상추 등속을 담아놓고 팔고 있을 뿐이었다 만기는 잠시 생각한 후 중얼거렸다 그래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거 극이구만 틀림없었다 카메라는 마치 몰래카메라처럼 거리를 두고 배치되어 있을 것이다 만기는 잠시 망설이다 헛기침을 한 번 한 후 변이봉 선생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자연스러운 자세로 보이도록 노력했다 선생을 보고 놀라운 표정을 짓는 건 어색할 것이다 만기는 선생의 이마에 펜 주름을 경외 찬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반 고등어 한 손과 삼치 한 마리를 청했다 선생님이 특유의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삼치는 어떻게 드릴 값이오 만기는 대답했다 네 구의용 아니 출입용으로 주이소 선생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만기는 놀랐다 생선을 다듬는 선생의 솜씨가 대단히 능란했기 때문이다 커다란 나무 도마 위에 놓인 삼치는 선생의 칼이 닿자마자 자연스럽게 해체되었다 머리를 쳐내고 지느러미를 발라내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드러내고 두동강을 낸 후 고무 호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로 씻어내기까지 걸린 시간은 겨우 15초 안팎이었다 만기는 스티로폼 용기에 포장해 놓은 갈치도 샀다 바지락은 단돈 500원이었기 때문에 네 봉이나 샀다 만기는 생선을 다듬는 변이봉 선생의 손을 바라보며 슬쩍 말을 건넸다 마이크가 있더라도 잘 들리지 않을 만큼 수줍은 목소리였다 쥐가 선생님 팬입니다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선생은 다듬은 생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으며 만기를 바라보았다 웃음이 활짝 깃든 얼굴이었다 맛있게 잡수십시오 감사합니다 만기는 조금 얼굴을 붉힌 채 비닐봉지를 받아들고 돌아섰다 하지만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만기는 선생을 향해 돌아서며 큰 목소리로 말했다 거의 외친다고 해도 좋을 정도였다 주의 아버지도 선생님 팬입니다 만기는 순간 눈에 눈물이 맺혔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데서 상황에 맞지 않는 장면을 연출할 수는 없었다 어느 경우든 어느 경우든 카메라 앞에서는 자연스러움이 생명이다 자신도 배우라면 배우가 아닌가 만기는 어쩐지 만기는 어쩐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 선생을 떠나 재빨리 자리를 떴다 멀찌감치 자리를 옮긴 만기는 민망함을 추스른 뒤 촬영 장면을 더 지켜보기 위해 선생의 자판을 주시했다 하지만 선생은 만기의 말에서 별다른 감흥을 얻지 못한 듯 했다 간간히 들르는 손님들에게 웃으며 생선을 팔았을 뿐이었다 약간의 실망을 느끼긴 했지만 선생의 변신은 역시 놀라웠다 연기자들은 자기가 맡은 배역에 충실하다더니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전문가 못지않은 솜씨를 연마해서 출연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체험 삶의 현장이 아니라 연기 변신을 위한 실전 연습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배우들은 배역을 위해서라면 몸무게까지 10킬로 20킬로를 예사로 줄였다 늘렸다 한다지 않는가 운동선수 배역을 위해서 실제 운동선수처럼 연습하는 식으로 말이다 만기는 선생에 대한 존경의 염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이상한 것은 선생 주위에 선생 말고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방송국 스태프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매니저조차도 볼 수 없었다 선생은 저녁 시간이 한참 지나자 자판에 남은 생선들을 떠리로 해치우더니 바로 판을 정리해서 자리를 떴다 여전히 주위를 둘레둘레 둘러보면서 만기는 중얼거렸다 다음날 만기는 극단 막내와 함께 연극 홍보 포스터를 붙이러 다녔다 포스터는 잘 붙지 않았다 전봇대에는 붙임 방지 요철이 설치돼 있었다 만기는 요철을 매만지면서 막내에게 말했다 키가 헌칠한 20대 중반에 생김새가 좋은 녀석이었다 만기와는 종자가 달랐다 내가 벤 휘봉 선생을 봤다 아이가 네? 누구요? 벤 휘봉 선생 말이다 벤 휘봉이요? 아니, 벤 휘봉 벤 소 할 때 벤 막내는 잠깐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벤 휘봉이요? 그래, 벤 휘봉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그분이 나를 스치감기라 막내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시장통에서는 생선 자판을 버리고 있는 것도 봤다 아이가 아, 네 막내는 기를 쓰고 붙임 방지 요철 위에 포스터를 붙이고 있었다 그러다가 거의 건성인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데요? 만기는 막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간신히 붙여놓은 포스터가 툭 하고 떨어졌다 벤 휘봉을 모르는 배우 지망생이라니 이건 서정주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본 시인 지망생과 똑같지 않은가 아니, 김연아가 누군지 모르는 피규어 스케이터가 아닌가 만기는 혀를 찼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나 역시 윤동주도 박지성도 모르는 셈이었다 대체 변이봉이 누구란 말인가 아무려나 밤은 깊고 비는 내렸다 만기는 텔레비전에 멍한 눈을 두고 있었다 여전히 동점 상황이었다 1대1 경기는 정규 이닝이 끝나고 연장전으로 접어드는 중이었다 마무리 투수가 약한 롯데로서는 위태로운 경기였다 롯데는 올 시즌 내내 하위권을 맴돌았다 투타의 벤치까지 모두 엇박자였으니 당연했다 텔레비전은 녹색 플라스틱 탁자 위에 위태롭게 놓여 있었다 텔레비전에 눈을 든 채 텅 빈 어조로 만기가 입을 열었다 이상하데이 벤이봉 선생을 자꾸 만난다는 기 자꾸? 뭔 소리고? 그게 참 묘하다 아이가 만기는 술잔을 들어 반쯤 마신 후 내려놓았다 녀석이 벤이봉 선생을 세 번째로 만난 것은 어느 일요일이었다고 한다 장례식과 결혼식이 동시에 열린 주말이었다 극단 동료의 모친이 돌아가셨고 예전 회사에서 알고 지내던 후배의 결혼식이 있었다 결혼식이라 가는기는 주말에 하는긴데 우짜라고? 하는 표정으로 나는 만기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죽는다 가는기는 만기가 고개를 쳐들고는 멀거니 말했다 시도 없고 때도 없고 정해진 게 없다 아이가 꼭 뭔가에 홀린 것 메이로 말이다 겨우 그런 것을 깨달음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만기가 진정한 배우가 되기는 틀렸다 어쨌든 그날도 만기는 신랑 신부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 위해 식장에 들어섰다고 한다 그런데 단상에서 주례사를 하고 있는 양반의 얼굴이 낯익었다 주례는 신랑 신부를 향해 인자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만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바로 변이봉 선생이었기 때문이다 선생은 사뭇 진지한 목소리와 편안한 표정으로 신랑 신부를 축복하는 중이었다 인생이란 영화라든가 드라마와는 다른 것입니다 인생은 발단과 전개와 클라이막스를 거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홈드라마가 아닙니다 수많은 발단과 시시한 절정과 엉뚱한 결말이 무수하게 교차하는 게 인생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스토리인지 알 수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또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중간에서 필름이 끊기듯 갑자기 끝나기도 하는 거지요 부부는 이 인생의 우여곡절을 함께 해야 할 일심동체로서 만기는 변이봉 선생의 주례를 감명 깊게 들었다 어떤 부분에서는 눈물이 어릴 정도였다고 한다 나는 속으로 혀를 찼다 일마가 진짜 미칫빛 나 부친을 여의고 이혼까지 했으니 차라리 솔직하게 괴로움을 토로하면 진심으로 위로해 줄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얼근해지면 아가씨들이 나오는 싸롱이라도 데려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처음 들어보는 배우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요령 부득이랄까 차라리 야구 경기나 보는 게 나을 듯 했다 나는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다 1대1 동점 상황에서 SK의 11회 초 공격이 시작되고 있었다 만기는 이번에는 기필코 선생의 사인을 받을 요량이었다고 한다 사진 촬영이 끝나자마자 만기는 선생을 따라 나섰다 하지만 하객은 많았고 예식장은 어지러웠다 어수선한 와중에 만기는 선생을 놓치고 말았다 두리번거리던 만기는 다시 식장으로 돌아와서 사회자를 찾았다 주례를 맡았던 변이봉 선생이 어디로 가신 것인지 묻자 신랑의 친구임에 분명한 사회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만기를 바라보았다 주례요? 그분 나가셨는데 사회자가 흰 장갑을 낀 손을 들어 단상 왼쪽으로 남문을 가리켰다 그는 손을 천천히 내리면서 심상한 어조로 덧붙였다 수고비는 벌써 지불했는데요 수고비에? 수고비라니 뭔 말입니까? 주례부는 우리가 예식장 측에서 산 거거든요 사이에? 사회자는 귀찮다는 틀어 대답했다 그게 주례 선생님이 갑자기 입원을 하시는 바람에 예식장에서 샀어요 뭔가 잘못 알고 있네 라고 만기는 한껏 얼굴을 찌푸리면서 항의조로 말했다 지금 주례선 분이 변이봉 선생 아닙니까? 네? 누구요? 변이봉 선생 변소 할 때 변 변소 할 때 변? 변이봉? 그게 누굽니까? 사회자는 만기를 바라보며 반문했다 만기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알 수 없는 열기가 만기를 휘어잡았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배니봉 선생 같은 대배우가 주례를 서고 수고비를 받아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사회자는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며 만기를 바라보았다 만기의 눈에 돋은 핏발을 본 모양이었다 일마가 지금 뭐라카노? 배니봉 같은 대배우가 주례를 서고 수고비를 받다니 말이 되나? 만기는 화가 풀리지 않았다 황당해하는 사회자의 표정이 만기를 더 자극했다 일마야 일마야 니가 배니봉 선생을 욕보이나 어? 사회자의 멱살을 잡으려는 만기를 간신히 떼어놓은 건 옛 직장 동료들이었다 한때 만기의 상사였던 중년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아니 자네 남 결혼식에 와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그렇게 안 봤더니 아주 안 되겠구만 만기는 식장 밖으로 쫓겨나면서도 옛 직장 동료들에게 필사적으로 물었다 변이봉 선생을 분명히 보지 않았느냐 주례를 한 그 명배우를 정말 모른단 말이냐 애절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옛 동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누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만기에게 대물었다 아니 그게 대체 누군데 이러는 거야? 하긴 나름대로 영화 애호가라는 나조차도 처음 들어보는 배우를 사람들이 어찌 알겠는가 동료들과 헤어진 뒤 만기는 답답한 마음에 전처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니 벤위봉이라고 알제? 벤위봉? 그래 금방 아네 만기는 아내가 벤위봉이라는 이름을 쉽게 입에 올리는 게 반가웠다 역시 아내는 아내였다 만기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내가 벤위봉 그분을 만났다 아이가 그런데 수학이 좌편에서 만기의 아내가 심상한 어조로 대꾸했다 네 안 궁금하라 어디서 만났는지 우째 됐는지 만기가 화급히 대묻자 차분하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되돌아왔다 안 궁금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궁금할 거 아냐 만기는 맥이 풀렸다 방송작가라는 사람이 벤위봉을 모르다니 만기도 만기의 전처도 침묵을 지켰다 당연한 일이었다 아무리 방송작가라고 해도 배우 이름을 다 알아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까 게다가 이혼한 처지에 전남편이 전화를 걸어와서 듣도 보도 못한 배우 이름을 대면서 왜 모르느냐고 으름장을 놓는 상황이 그리 유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만기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예전에 수사반장에 나오던 그분 말이다 아니 조선왕조 500년에서 유자강 모르나 유자강 아이다 때려치우고 괴물에서 송강호 아버지 아닌 나 송강호 아버지 만기의 처가 잠시 후에 반문했다 송강호 아버지 김윤문 씨 말이야 이번에는 만기의 입이 닫혔다 만기는 멍한 눈빛으로 포장마차 바깥에 점점이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잔을 들어 목을 축였다 만기도 술잔을 들어 마셨다 텔레비전에서 흥분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SK가 연장 11회 초에 득점에 성공한 것이다 그것도 두 점씩이나 말하자면 3대 1이었다 롯데로서는 폐색이 짙은 경기였다 문디 자식들 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만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내에게까지 빗독족이 가고 있었다 눈이 날리던 어느 날 아침 만기의 아내는 된장국에 된장국에 파를 썰어넣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고 한다 이혼하자 우리 만기는 침묵했다 여러모로 폐색이 짙은 인생이었다 병원비에 사체가 포함된 빗까지 아들에게 떠넘긴 아버지는 정작 딴 세상에 가 있었다 리사는 컴퓨터 화면에 MRI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말했다 쉽게 말하자면 뇌세포 하단에 문제가 생겨 작은 구멍이 나는 거지요 그리고 조금씩 뇌신경 세포가 잡아먹히는 겁니다 만기는 사진 아래쪽에 검은 빛을 바라보았다 저곳에 만기로써는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세포들이 엉켜 있을 것이다 정상적인 뇌세포들이 사라진 곳에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만기는 그 검은 부분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이혼하자 하는 이유는 그게 아인 같더라 만기의 엉뚱한 얘기에 내가 반문했다 뭔 소리고 마누라한테는 내가 알 수 없는 마누라의 인생이 있었던 기라 빚이나 오랜 병치레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였다 나는 말없이 술잔을 들어 마셨다 시기가 올라왔다 오타루로 간다 카더라 오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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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뭐고 일본이가 그래 일본 만기의 전은 만기의 전은 방법이니까 하지만 오타루라니 오르골이라니 그건 너무하지 않은가 게다가 만기의 불행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말인가 말하자 말하자면 착한 사람이었던 기라 그 친구가 그녀는 오르골의 작고 맑은 소리에 반했다 오타루 오타루의 겨울에 내리는 눈송이들과 함께 인생을 보내고 싶었다 눈을 치운 뒤 앞치마를 두르고 탁자에 앉아 조물조물 오르골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삶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했다 앞으로 일하게 될 오타루의 상점까지 알아두었다는 것이다 만기의 말에 나는 진심으로 화가 나서 쏘아붙였다 지랄한다 미친네 확 지박아 불라 만기가 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자신이 모은 돈 대부분을 만기에게 주고 떠나는 것이며 이유는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었다 만기가 심상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그래서 내가 마늘한테 전달을 물어봤다 아이가 뭐라고 물었는데 오타루인지 육타루인지 같이 가자고 맞지 그게 아이다 네 이렇게 물어봤다 아이가 나는 물끄러미 만기를 바라보았다 니 진짜 벤이봉 선생님을 모르나 만기의 천은 수학이 저편에서 오래 침묵을 지켰다고 한다 만기는 벤이봉 선생님이 은퇴했는지도 모른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그러고 보니 최근 얼마 동안은 스크린에서 선생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본지도 오래됐으니 그러지 말란 법도 없었다 모든 빨리 있는데 일가견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벌써 잊혀진 게 아닐까 이런 명배우를 벌써 잊다니 싫다 싫어 만기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고도 백지 같은 신인 배우가 하나 나타나면 벌떼처럼 카메라가 몰려들겠지 만기는 한숨을 내쉬었다 만기는 알 수 없는 사명감에 불타올랐다 선생님이 얼마나 위대한 배우인지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다 자신이 연기를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런 배우의 진면목을 알리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겠나 우선 인터넷을 뒤져 변이봉 선생의 근황을 알아본 후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생각하기로 하자 만기는 주먹을 꾹 쥐었다 하지만 검색 엔진에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었다 변이봉을 검색하자 변이봉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떴다 만기는 화면을 바라보았다 혹시 실수로 배니봉이라고 친 건 아닌가 싶어 다시 변이봉 이라는 세 글자를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변이봉 가끔 검색 사이트에 오류가 있을 때도 있지 만기는 중얼거리며 다른 검색 사이트로 가서 변이봉을 넣어보았다 몇 개의 결과 메시지가 떴다 하지만 그 메시지들은 무슨 물산 과장 무슨 고등학교 교사 등에 대한 것이었다 배우 변이봉은 검색되지 않았다 사진 한 장 뜨지 않았다 만기는 어리둥절했다 이거 참 정말이지 내가 그분 이름을 잘못 알고 있었구만 만기는 생각했다 혹시 변이봉이 아니라 최이봉이었나 만기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말이 안된다 바퀴봉이나 최이봉이나 과퀴봉이라는 이름은 아무래도 낯설지 않은가 어떻게 변이봉이라는 이름을 잘못 기억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만기는 잠시 생각하다가 플란다스의 개와 괴물을 검색창에 넣었다 그리고 배우들의 명단을 확인했다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는 뻔한 노릇이었다 만기는 장항선과 기민문이라는 기민문이라는 이름을 골똘히 바라보았다 일마야 너무 실망하지 말그라 니의 기억력 원래 안 오지나 잘못 기억한 이름이 대가리 속에서는 그대로 굳어지기도 하는 법이 돼이 틀림없다 나는 얼근이 취해가고 있었다 만기도 마찬가지였다 눈이 쓸쓸하게 풀려 있었다 내가 놀리듯 말했다 니 우리 초등학교 때 그 아 아 앞에서 두 번째 앉았던 아이 이름을 박봉파리로 알고 있다가 망신당한 적도 아 알고보이 실제 이름은 박봉칠이었제 그 자 박봉구가 담임이었을 때니까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다 박봉칠이가 박봉구의 아들인데 박봉팔이 지그형일 거라는 썰렁한 농담을 만들어낸기 바로 만기 니 아이가 박봉육이 동생이고 박봉삼이 사촌일 거라고 나는 만담식으로 횡설수설하며 호기롭게 잔을 내려놓았다 만기는 웃지 않았다 나는 맥이 풀려 멀거니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순간 텔레비전에서 함성이 터져나왔다 3번 타자가 볼렛을 얻어 진료한 것이다 파도터기 응원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이대호가 타석에 들어섰고 투신은 김강현이었다 연장 11의 말 이사 주자 만루 상황 스코어는 3대1 SK 리드 롯데로서는 마지막 찬스였다 말하자면 손에 땀을 질 만한 순간이라거나 할까 나로서는 변이봉이고 뭐고 술이 다 깨는 기분이었다 김강현이 와이드업을 하는 순간 만기가 입을 열었다 눈은 텔레비전에 둔채였다 결국 말이다 약간은 비틀거리는 어조였다 하지만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다 배니봉이라는 사람은 정말 없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 마음이 어딘지 삐끗해서 좀의 다른 세상으로 빠져들어간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김강현의 손을 떠난 공이 포수 박경환의 밑을 향해 날아갔다 몸쪽 직구였고 이대우는 그 코스를 노리고 있었던게 틀림없었다 이대우의 방망이가 허공을 갈랐다 내가 벌떡 상체를 일으켰다 만기는 앉은 채로 혼자 중얼거리듯 말했다 하지만 이상한 길은 시간이 갈수록 그분이 자꾸 눈에 보이는 길아 이대우가 진공이 까마득하게 날아갔다 펜슬을 향해 둥근 궤적이 그려졌다 만기도 말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보았다 야간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조명 너머로 검은 하늘이 보였다 빗줄기가 거세지고 있었다 날아가던 궁이 포물선에 정점에 오르는 순간 화면 중앙으로 몰려든 불빛들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나는 눈을 깜빡였다 공이 보이지 않았다 카메라 역시 공을 놓친 모양이었다 나는 만기를 바라보았다 만기의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날 만기는 공연이 끝난 후 배우 대기실을 청소하고 나와 혼자 늦저녁을 먹었다 순대국밥을 시켜놓고 앉아 소주를 마셨다 신문을 펼쳐놓고 보면서 당면을 씹고 날파리를 손으로 쫓으면서 소주를 입에 털어넣었다 그리고 습관처럼 병원에 갔다 만기의 부친은 호스피스 병동에 누워있었다 호스피스 병동은 회전이 빨랐다 그날 오후에도 병상 하나가 비었다 사인실의 환자는 부친 뿐이었다 만기는 어둠 속에 누워있는 부친을 바라보았다 생명유지 장치에서 나는 전자음이 희미하게 병실을 채우고 있었다 창문에서 창문에서 흐릿하게 빛이 새어 들어왔다 자정에 가까운 바깥은 고요했다 창문가로 다가가자 병원 주차장에 메어 있는 개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개는 고개를 앞발 사이에 접았고 잠들어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개의 윤곽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존재란 아마도 잠든 개가 아닐까 만기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문득 병실 바닥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 자리에 누웠다 개처럼 몸을 말고 보니 시멘트 바닥에 깔린 먼지들이 창문으로 흘러든 희미한 빛에 소슬소슬 일어났다 보호자용 침상에 달린 바퀴가 어둠 속에서 금속성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만기는 눈을 감았다 약간의 시간이 지나자 어쩐지 물속처럼 평화로운 느낌이 들었다 만기는 몸을 일으키며 중얼거렸다 인생은 왜 빛이며 죽음은 왜 어둠인가 삶은 오히려 어둠의 편에서 오는 것은 아닌가 인형의 집에 나오는 대사였다 각색자가 세익스피어를 어설프게 흉내내서 바꾼 문장이었다 극 전체가 이상하게 세익스피어 풍이었다고 했다 언론에서는 혹평이 쏟아졌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19세기 작품을 17세기식으로 연출하느냐는 게 요점이었다 하지만 만기는 그게 마음에 들었다 트렁크를 들고 영혼이 집을 떠나면서 주인공 로라는 중얼거린다 인생은 왜 빛이며 죽음은 왜 어둠인가 삶은 오히려 어둠의 편에서 오는 것은 아닌가 만기는 어둠 속에서 희끄무리한 실루엣으로 얼비치는 부친을 바라보았다 유령 같았다 만기는 말없이 어둠 속에 실루엣 곁에 앉았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만기는 산소 공급기의 전원장치를 향해 손을 뻗었다 자연스러운 자세였다 온 오프 버튼이 빨갛게 빛을 바라고 있었다 깊고 깊은 침묵이 병실에 가득 찼다 나는 숨을 멈췄다 지금 녀석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참았던 숨을 뱉어내며 내가 말했다 일마가 지금 뭔 소리고 니 설마 만기는 침묵을 지켰다 나는 손을 휘이 저으며 황급히 덧붙였다 아니다 내는 못들인기다 일마가 미친나 그딴 농담을 하게 나는 술잔을 내려놓았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었다 나는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대우는 결국 삼진으로 물러났다 롯데는 3대1로 패했다 부산 관중들은 야유를 보내고 있었다 화면으로는 확인이 안되지만 공은 폴대의 상단을 지나 펜슬을 넘어갔을 거라는 아나운서의 멘트가 들렸다 텔레비전에 시선을 두고 있던 만기가 말했다 그런데 전원을 끌락하는데 말이다 나는 만기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만기는 어둠 속에서 희끄무레하게 빛나는 두 개의 눈을 보았다고 한다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만기의 부친이 눈을 뜨고 있었던 것이다 그 눈은 만기를 향하고 있었다 양쪽 눈동자의 위치가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기 때문에 만기를 바라보고 있다고는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초점이 맞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만기를 향하고 있는 그 두 눈은 순간적으로 만기의 영혼을 관통해 머릿속을 하얗게 비어 놓았다 부친의 입가에는 평화로우 보이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긴 시간이 흘러갔다 겨우 1, 2초 였을지도 모르지만 만기에게는 그렇게 느껴졌다 만기는 생명유지 장치에 가있던 손을 힘없이 떨어뜨렸다 그와 함께 아버지의 눈이 다시 스르르 감겼다 입가에 미소도 사라졌다 만기는 호스피스 병동의 어둠 속에 앉은 채 어깨를 들먹였다 나는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만기의 얘기를 들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더 할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말인가 나는 어쩐지 참을 수 없는 기분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만기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내 말에는 아란 것 없이 만기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그 다음날 의사가 내를 불렀다 와 그날 밤을 넘기기 힘드니 깨내 임종을 준비하라 고 나는 술잔을 비었다 다음날 자정이 가까워 오자 만기의 부친은 숨이 조금씩 약해졌다고 한다 마치 자정이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런데 자정이 되니깨내 노인네가 입을 희미하게 벌리지 않았겠나 나는 멍하니 만기를 바라보았다 만기는 잔을 든 채 마치 마치 연기를 하듯이 포장마차의 백열등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 부친의 벌어진 입을 바라보던 만기는 자신도 모르게 인공호흡기에 귀를 갖다댔다고 한다 부친의 입이 달삭였다 놀랍게도 인공호흡기 틈으로 아주 희미한 공기가 새어 나았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바람이 든 그런 목소리였다 뭐라 가시드노 만기는 잔을 들어 비었다 나도 잔을 들어 비었다 만기는 멍한 표정으로 부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숨은 정지에 있었다 눈과 입은 닫혀있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다 심전개의 그래프가 가로로 누워 직선을 그리고 있었다 전자음이 일정한 톤을 유지했다 그 순간에도 만기의 기에는 부친의 입에서 흘러나온 마지막 음절들이 떠돌고 있었다 따뜻한 숨이 서려있는 느낌이었다 만기야 니 벤 희봉 이라고 아나 만기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열심히 끄덕였다 멈추지 않고 끄덕였다 당직 간호사가 달려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의사를 부르러 뛰어나갔다 만기는 부친의 고요한 몸 앞에서 그렇게 오래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주인은 간간이 포장마차의 천장에 고여있던 빗물을 막대기로 밀어냈다 고인 빗물이 후두둑 보도블록에 떨어졌다 우리는 포장마차를 나왔다 가느다란 빗방울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거리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그때였다 동대문 운동장 쪽의 하늘에서 무언가가 우리 쪽으로 날아온 것은 그것은 야구공이었다 밤하늘을 날아온 야구공이 탁탁 보도블록을 때렸다 우리는 멈춰섰다 내가 멍청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웬 공이고 야구공은 우리 쪽으로 굴러오더니 우리의 발 앞에서 정지했다 보도블록이 깨져서 생긴 작은 진창에 빠진 것이다 우리는 야밤에 길바닥에 떨어진 야구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들어 공이 날아온 방향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의류 상가 쪽에서 몰려온 불빛들이 동대문 운동장 상공에 어지럽게 비엉켜 있을 뿐이었다 뭐고 동대문 운동장이 아직 철거가 안 됐나 내가 멍청하게 중얼거렸다 동대문 운동장이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거대한 구덩이가 파인 채 공사 중 안내문이 비에 적고 있을 뿐이었다 쇼핑몰이 들어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문득 빗줄기가 굵어졌다 우리는 점포를 머리 위까지 뒤집어 썼다 내가 외쳤다 뭐하노 뛰자 우리는 동대문 운동장 역을 향해 힘껏 달려갔다 지금까지 이장욱 작가의 변이봉을 함께 감상했습니다 이장욱 작가님은 소설가이자 시인이며 문학평론가이기도 한데요 1994년 현대문학 신인 추천에 시가 추천되면서 등단했습니다 장편소설 칼로의 유쾌한 악마들로 문학수첩 작가상을 수상했고 소설집 고백의 제왕가 시집 내 잠속의 모래산 정오의 희망곡 생년월일 등이 있습니다 오늘 감상한 변이봉은 제1회 젊은 작가상 수상작으로 2010년 2호속 문학상 추천 우수작이기도 합니다 기발한 상상력과 실험적인 전개가 돋보이는 작품인데요 현실과 환상 사이에서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인공 만기는 이용과 실직 그리고 부친의 임종을 한꺼번에 겪으면서 아무도 배우 변이봉을 모르는 세상과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이렇듯 기이한 현상은 자신이 단단하게 믿고 있던 부분이 어느 날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상실감과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의 반영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당혹스러운 현상은 그 누구도 배우 변이봉을 모르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주인공 만기의 외로움과 세상과의 단절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기가 갑자기 연극 배우가 되겠다고 나선 것 또한 맞닥뜨린 무거운 현실을 넘어서서 자신의 삶의 환타지를 이루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작품이 주는 여운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